안녕하세요. 하늘이TV의 의정부 하늘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원숭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2024년 갑진년 우리 원숭이띠 3월달 4월달 분기를 보니까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큰 바나나가 이렇게 굴러오는 게 보였습니다. 3제인데 좋게 이야기를 하네 하늘 도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반기에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헤쳐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력 4월달까지는 긍정성 있는 메시지를 많이 보낼 것 같고 중반기에 조금 고민되는 형태이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3월달 4월달에 큰 바나나가 굴러오니까 그동안 막혀왔던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그런데 바나나가 굴러오는 만큼 주변 사람들과 밥그릇 싸움을 좀 해야 될 거고 내가 일이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주변에 시기 질투 같은 거 들어오는 부분들은 약간의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4월달 어떻게 잘 대처해나가면 더 큰 성분을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1살 새내기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21살이 3재를 알까요? 그래도 일단 3월달 4월달 문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짠! 아!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지금 뭔가 좀 답답한 형국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뭔가 이렇게 수능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4월달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풀리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내가 해왔던 일들을 다시 내가 뭔가 도전을 하고 계기를 삼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을 다시 볼 수도 있고, 시험 같은 걸 준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긍정성 있게 전진을 하면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이제 조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인의 운기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나 혼자 헤쳐나가기 힘든 부분들을 주변의 사람들의 덕망으로 좀 헤쳐나가야 된다. 내가 혼자는 공부가 안 되면 인강도 좀 듣고 가위도 좀 받고 하는 형식의 사람의 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4월달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장기적인 모의고사라든지 잠깐 잠깐 이렇게 거쳐가는 일들은 그래도 좋은 시그널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내셔서 좋은 성불이 드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3살이 되는 인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3월달 어떨지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짠! 오, 그렇죠? 오, 그래도 괜찮다. 큰 바나나가 덩굳에 굴러오는 운기다. 그리고 4월달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조금 분쟁 아닌 분쟁이 생긴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오, 그래도 큰 바나나가 굴러오는 거 그대로 좋은 운기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금전수 풀리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면접의 합격 소식 있을 거다. 아니면 지금 취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승진과 관련된 연봉 상승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특히나 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에 대해서 좋은 승정보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꾸준히 도모해왔던 일들이면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거주지에 대한 독립도 생기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직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면 나가서 내가 독립해서 사장이 되는 운기고요.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 하면 홀로 나가서 자취를 하는 그런 운기고 연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거주지에 대한 변동수도 충분히 긍정성 있게 잘 누리시기를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린 띠은요. 올해 45살이 되는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5반기 먼저 뽑아볼게요. 3월 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역시나 실험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4월 달은 이런 것들이 아,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닥쳐있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뒷심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상 내가 운기가 좀 풀린다 하더라도 힘이 빠져가지고 헤쳐나가기가 좀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기다림의 지혜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때 내가 이제 조금 고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큰 무리를 모아서 사람들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힘이 강해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홍보나 마케팅을 해가지고 당장에 이제 순이익은 늦지 않더라도 뭐 리브라든지 이런 걸 쌓아가지고 헤쳐나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좀 소탄대시를 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해놓고 나중에 추후에 결과를 누린다면은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홍보를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린 띠는요. 올해 57살이 되는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짠! 아하 역시나 아, 우리가 아무튼 3제의 역량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차량과 고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 그래도 갑자기 뻥 뚫린다. 막혀있던 땜이 뻥 뚫리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굉장히 좋은 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문서에 운이 드니 영업이라든지 관련된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덕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고로케 덕망이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분쟁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겪게 되는 경쟁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큰 치즈를 가져올 것인지는 내가 노력하는 바에 좀 달라진다. 그래서 이때 부딪힘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과는 분명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좀 분발하셔가지고 좋은 성불 많이 누리실 수 있는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9세가 되는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이제 다사다다하다. 역마살이 좀 돌아서 여기저기 움직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4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어호! 그래도 긍정성 있는 부분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큰 활동성이 드는 운기입니다. 69세시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신체의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때는 3월달, 4월달은 힘이 막 불끈불끈합니다. 등산도 가고 안 가봤던 곳도 드라이브도 하고 운전도 하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건강적인 부분도 좀 개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개선을 하려면 뭔가 약간의 뭔가 시술이라든지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조금 안 좋은 듯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했나? 몸살 기운이 있나?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게 되면은 신체의 에너지 활동 레벨이 확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활동성을 기반으로 바깥 일사, 비즈니스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가시고 개인적인 컨디션, 취미 활동도 잘 헤쳐나가시기를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양약 3월달, 4월달 운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3제에 약간의 영향이 있어서 실현과 고난이 드는 파란색 우반기를 한 번씩 뽑기는 뽑았는데 그래도 긍정성 있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잘 해결되는 모습들을 예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3월달, 4월달 기반을 잘 잡으셔서 중반기에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운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잡아 나가는 타이밍으로 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하늘 도련은 또 5월달, 6월달 좋은 운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